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마치기야 그거 해서 늙어가는 사회에서 자산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록 고문이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오래전에 여러분들 2023년도에 노령화 사회의 자산관리에 대해서 글을 쓰셨네요. 우리나라 인구는 비관적으로 보면 2070년에 310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무려 2천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50년 동안 춘천만한 도시가 70개 사라지게 됩니다.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는 모든 면에서 고통소는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물론 2017년까지 우리가 살아있지는 않겠지만. 일본을 보면 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난 30년간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여러분들 소득이 변한 게 없습니다. 1995년에 4만 4천 달러를 벌었는데 지금 이 4만 달러가 채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줄어든 거죠. 소득이 정체되는 겁니다. 소득이 완전히 뭡니까 정체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 소득이 정체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돈을 만들어낸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의 핵심이. 그리고 김경록 고문이 뭐라고 합니까. 노동소득 근로소득을 버는 장소하고 본인의 집이란 자산이 있는 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굴리는 데하고는 구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계층이 여러분들 부양해야 될 노년계층이 늘어나게 되니까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 변화를 보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착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노인이 늘어나는 사이입니다. 총부양비 증가는 1인당 소득을 낮출 뿐만 아니라 세금하고 준조세 여러분들 나이가 든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고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러면 뭐죠 1인당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상수지도 이러면 악화가 됩니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되면 경제의 소비유형을 증가시키는 반면 저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다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 구성비 변화가 되면 경상수의 흑도도 현저하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거기다 나라가 빛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또 경제위기 같은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0대가 30년 정도 살면 자기 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종류 이름들 사회현상을 다 목격하고 하늘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냥 여생 대충해서 그냥 살면 될 거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성장 잠재율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고령화가 진전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적자가 쌓이고 대외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가 됩니다. 이러면 또 이제 원화가치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환율이 약한 고리가 되면 경제의 안정성이 들으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고 약한 나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글을 쓰니까 좀 글을 읽는 사람들의 기분이 나은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점전하게 쓰신 겁니다. 다들 안에 성장률 떨어지고 가치분 소득 줄어들고 내수 위축되고 재정적자 쌓이고 경상수지 악화되고 환율 변동 심해지고 경제 안정성 떨어지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민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검토하고 기업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개인의 해외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 이름 바깥에 이름도 돈을 투입해 놓으면 순대외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라 이런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개인은 개인 차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사회가 늙어가게 되면 총인구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나이 든 사람은 늘어나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자산시장 주식시장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개인의 해외 투자가 활짝 문이 열린 상태는 더더욱 그럴 것으로 봅니다. 경제학자들이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규모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닥터 ai 않게 물으니까 닥터 ai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늙어가게 되면 자산시장이 축소합니다. 그래서 주식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고령층들이 일정 연령이 도달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현장에 줄어듭니다. 자산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개인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국내 자산시장 규모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목격하고 있는 상가가 비고 동네 여러분들 부동산이 썰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과성 지나가는 그냥 경기순환적인 그런 불황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제부터 겪게 되는 것을 그냥 예표처럼 그렇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 나라 일까지 우리는 다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개인이 오늘 김경록 고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의 자산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주식시장에 이탈하는 것이 이게 7월 8일 기사거든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사람들이 우상향 미국 정실한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하고 함께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거나 이런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계속 새로운 그런 정보를 실버산업이 좀 잘 내려고 해도 구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한때 이제 실버산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